1. 펜센트 중국의 인터넷 기반 서비스 제공업체로 다양한 온라인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본사는 중국 광둥성의 선전에 있습니다. 8. 버크셔 해소웨이 5,527억 달러 1965년 세계적인 부호인 워렌 버핏이 3위 회사이던 버크셔 해소웨이를 구입하여 여러 회사의 지주회사로 재설립했습니다. 7. 알리바바 5,844억 달러 중국 전자상거래 점유율 80%에 달하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입니다. 매일 1억 명이 물건을 구매하는 곳으로 항저우씨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6. 페이스북 6,138억 달러 미국의 유명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웹사이트로 2004년 2월 4일 개설되었습니다. 창립자인 마크 저커버그는 40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여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2010년 발표한 세계 10대 부호 1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5. 아마존 9,380억 달러 제프 베조스가 1994년 시애틀에 설립한 미국의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한 IT 기업입니다. 도서를 비롯하여 다양한 상품은 물론 전자책, 태블릿 PC를 제조 판매하며 기업형 클라우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알파벳 9,688억 달러 2015년 10월 2일 구글의 공동 설립자 레리페이지 세르게이 브린이 설립한 미국의 복합기업입니다. 미국의 구글을 비롯한 여러 구글 자회사들이 모여서 설립된 기업 집단입니다. 3. 마이크로 소프트 1조 2,200억 달러 미국의 다국적 기업으로 세계 최대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1975년 4월 빌게이츠와 폴 앨런이 창립하였으며 미국 워싱턴주 레드먼드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2. 애플 1조 3,300억 달러 미국의 전자제품 제조 회사입니다. 1976년 스티브 잡스, 스티브 워즈니아, 론 메인에 의해 창업되었고 맥북,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등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1위 아랑코 1조 8,200억 달러 줄여서 아랑코라고 하고 공식 사명은 사우디아라비안 오일 컴페니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 기업 가운데 하나로 석유, 천연가스 탐사, 정류 사업을 하고 석유 화학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적인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알아봤는데 어마어마하네요. 1위는 저는 당연히 애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우디의 한 회사라서 깜짝 놀랐어요. 석유가 장땡입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하고 더 유익한 영상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더 다양한 영상과 재미를 원하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